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이 출시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리즈컨을 미리 결제해서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기도 했었죠. 생방송 켜고 진행해보니 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700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이 14년 전에나 보던 서부몰락지대와 불모의 땅을 보며 추억 이야기에 여념이 없더군요. 추억은 아름답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추억은 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충분히 가공되고 미화되기 때문이죠. 그때 그 시절 14년 전 오리지널 시절 이야기만 하면 크 소리를 내가면서 열을 올리는 아재들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추억은 돈이 된다. 이것도 이미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증명했고 또 시도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전 포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현재 모바일로 등장하는 MMORPG 중에서 이름 한번 들어본 게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캡콤 같은 회사는 레거시 시리즈를 시도 때도 없이 발매하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과거 콘솔 게임기들 복각판을 보세요.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 슈퍼 패미컨,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1의 네오지오 미니까지 추억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시절 게임을 즐기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런 게임기 하나 사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위해 10만원 정도는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겠지만요. 물 건너 일본에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소식만으로도 스쿠에니의 주가가 오르고 블리자드 역시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로 많은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다 망치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버렸죠. 문제는 와우 클래식입니다. 와우 클래식이 과연 생각처럼 재미있을까요? 오리지널 시절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와우 클래식 데모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추억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죠. 서부 몰락 시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장 오리지널 시절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추억의 장소로 가서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오리지널 시절 뛰어놀던 오그리마 은행 지붕 위를 다시 가보고 싶었고 아이언 포즈에서 달이 뛰어다니면서 놀고 싶더라고요. 오래된 특성 창을 보니까 눈물이 다 나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예전 추억 이야기도 하고 그 시절 있었던 상황들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성 트리부터 같은 마법이어도 레벨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던 일. 각종 숙련과 저항들. 맨손격투 숙련부터 각 무기들 숙련. 방어숙련 기억나시죠? 오닉시아 화산심장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저 맞춰야만 했습니다. 화저셋 구한다고 고생한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안키라즈 사원에서는 자연저항도 필요했죠. 레이드 한번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검둥 가려면 사자들도 전부 스트라솔룸 성수 가져갔죠. 네파리안에서 광이라도 좀 치려고요. 붕대, 물약, 영약, 비약, 무, 메론 전부 준비해야만 했죠. 법사들은 물 따로, 음식 따로 만들었죠. 흑마들은 영혼의 조각 모아서 생석 하나씩 만들어서 거래로 생석 돌렸습니다. 성기사들은 각자 오라 정하고 축정해서 축 돌리느라 정신 없었고요. 사자들 인내 돌리고 법사들 지능 돌리고 드루이드는 혼자서 발바닥만 40명에게 찍고 있었죠. 그때는 파티 전원에게 버프가 들어가고 그런 거 없었으니까요. 오닉 버프, 요잔바 버프, 혈장 버프까지 안 받는 버프가 없었죠. 생각만 해도 즐겁고 밤새서 이야기할 소재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오리지널 때 게임해본 사람들은 3일 동안 이야기할 과거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오리지널을 겪어보지 못한 뉴비들은 워낙 재미있다고들 하니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거고요. 하지만 직접 게임을 해보고서 저는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추억 속에서 아름다워졌던 그 당시의 게임 경험이 실제 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일단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루해요. 와우 클래식을 하면서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불편을 느낀 것은 바로 퀘템 드랍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명 높은 퀘템 지옥.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퀘템 지옥. 퀘템 지옥. 다시 퀘템 지옥을 겪어보니 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있을 때 아름답지. 그게 실제로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한번 체험하는 정도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와우 클래식 데모 버전을 해본 제 입장에서 와우 클래식이 이대로 출시되면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한 와우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추억은 추억이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IMF 이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은 저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말입니다. 인터넷이 없기에 플로피 디스크로 게임 깔고 패치를 구할 방법도 없던 시절. 휴대폰이 없어서 전화번호 다 외우고 전국민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공개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비상연락망을 숙지시키던 그 시절. 너무나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지만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살아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이야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100메가 광렌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데에 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56K 모델이 최신 모델이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겠어요? 4배속 CD룸으로 CD 돌리면서 최신 CD룸은 역시 다르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요. 와우 클래식을 다시 해보니 그 시절 와우의 단점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불편하고 불합리했던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레벨업은 지독하게 느리고 몹은 세고 쾌템은 안 나오고 쾌몹이 없어서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남이 잡은 쾌몹 리스폰 기다리느라 자리에 앉아서 물빵 먹던 그 시절. 그걸 다시 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와우 재밌어 와우 이게 재밌어 이게 왜 재밌냐 저도 와우 클래식을 너무나 기대했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추억만 생각하느라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의 퀘스트 라인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야기도 단순한지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와우 오리지널 시절에 좋았던 부분만 상상했지 이렇게 디테일한 단점들을 다시 겪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윈저쾌를 다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리지널 시절 윈저쾌는 매우 복잡한 연쾌였습니다. 이야기도 좋았죠. 얼라이언스 유저들은 윈저를 스톰윈드로 데려가서 정말 엄청난 이벤트를 겪기도 했습니다. 윈저가 스톰윈드로 가고 장군 마커스 조나단과 대화를 하고 스톰윈드 경비병들이 격례를 하는 일은 그야말로 대서사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윈저쾌가 아름다웠던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윈저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연출로 수놓은 무수한 퀘스트들을 보았고 이제는 어지간한 컷신이 나와도 시큰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리지널 시절 윈저쾌를 다시 보여준다고 그때의 감동이 나올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아름다웠고 처음 보는 것이어서 신기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랜 고생과 뺑뺑 돌리는 퀘스트 라인과 어렵고 불편한 전투들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보상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겪어본 와우 클래식은 그야말로 너무나 괴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요 와우 클래식의 장점은 어쩌면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을 그리워하는 올드 유저들에게 팩트로 때리는 거죠. 가서 와우 클래식이나 하라고 그렇게 좋으면 블리제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던전 찾기 도구도 없고 파티는 수동으로만 모아야 하고 퀘템 드랍률은 지옥이고 레벨업 구간도 전혀 손보지 않은 채 나올 것 같습니다. 몇몇 인터페이스, 그래픽 정도만 개선된 채 오리지널 때 그대로 출시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버그 정도만 손보고 상황 봐서 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그야말로 하는 사람들만 하는 마니악한 게임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게임을 내도 지금 시장에 먹힐까 말까인데 14년 전에 나온 게임을 재출시해서 먹힐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MMORPG의 역사에 길이 남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해도 말이죠. 프리 서버도 구축하는 마당에 블리자드가 와우 클래식의 출시를 미적거리면서 간을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와우 클래식 그대로 내는 거라면 기술적으로 손볼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퀘스트 동선과 퀘팀 드랍, 퀘모 비공유의 문제 파티 찾기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와우 클래식은 순식간에 거품이 꺼질 것입니다. 블리자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억 8위는 어쩌면 독이 든 성배인지도 모릅니다. 스퀘어 에닉스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에 지지부진한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추억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는 있지만 추억 속에 미화되었던 과거의 기억을 현실로 꼬집어내는 순간 추억 보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블리자드는 넘버링만 달리지 새 게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었죠. 오버워치로 그런 비판을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추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펼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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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